이 분이 어떤분이네 아 쿨감 5초 예쁘겠네 왕투 견장 장갑이 없네 다 33% 많네 아아 정리를 한다고 금단의 타일럿 이건 하는거 아닌데 진짜 하는거 아닌데 1.8%의 파괴 환경 아 근데 좀 시끄럽다 알겠지 음 아케인을 갈려고 템을 팔아 아케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템을 팔아야 되는거 아니야 보스할텐데 145..6억인가 있지 않았나 5성 5성 파괴 환경이 1.8% 너무 감사합니다 10장 20에서 10,000 5성 1.8% 나쁘지 않아? 오히려 빨리 터져가지고 빨리 터진 아이템일수록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물론 돈도 많이 들긴 하지 몇 프로라고요? 1.8%입니다 3% 몇 프로라고요? 1.8% 1,2,3,4 뭐하는데 영원불은 이렇게 많이 샀대 1.12% 1.8% 어... 1.8% 인데? 너무 터지네 아 5성 5성 금방 오네 그래도 다행이네 파괴 확률 1.8% 3차전 파괴 확률 3% 4차전 파괴 확률 4.2% 파괴 확률 6% 4.2% 4.2% 파괴 확률 6% 40% 10성분에 좋네 저번처럼 아 깜깜 파괴 확률 6% 아 아 6% 6% 아 4.2% 4.2% 4.2% 4.2% 4.2% 3% 아 다 떨어지네 1.8% 3% 4.2% 4.2% 3% 4.2% 아 델트도 안 델트도 약올리네 4% 아 6% 6% 몇성이야 지금? 9.5% 어 뭐야 벌써 왔잖아 아씨 다시 리트 10성 9.5% 아 왜 세번했는데 안가 37%인데 6% 다시 6% 다시 4번째 9.5% 4번째 도전 아 왜 왜 안가냐 4번째 도전인데 6% 다시 5번째 도전 9.5% 아 왜 5번째 도전 5번짼데 안가 아 6% 타일런트 일요일에 2배 아 안되지 9.5% 성공 6번째는 성공 하겠지 어떻게 할까요 10성만 하면 되는거지 벌써 있네 뭐 아 12성 욕심난다 내껀못하지만 탈벨 장점